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마스터라벨 뽑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페셜라벨 파시는 분들 여러분들 캐시 교환 주시면 됩니다 자, 스페셜라벨 파시는 분들 캐시 교환 주시구요 자, 스페셜라벨 모든 아이템 전부 다 가능합니다 스페셜라벨 모... 자, 스페셜라벨 모든 분들 자, 캐시 교환 주시면 됩니다 자, 스페셜라벨 아, 매니저님들도 필요하시면 말하세요, 드릴게요 자, 스페셜라벨 자, 좋습니다 스페셜라벨 필요하신 분... 아, 스페셜라벨 파시는 분들 캐시 교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번째 손님 팡이좀슨 카일님 팡이님 마이크 볼륨 좀 줄여주시면 안되나요? 존나 크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우리 스페셜라벨 아니, 아니 내가 필요하라고요 저, 죄송한데요 병신이세요? 네, 꺼지세요 자, 다음분 자, 우리 캐시 교환 주세요 자, 캐교 캐교 주세요 캐교 자, 캐교 캐교 우리 지호제트님 딱바로 없게 생겼네요 아까 그 새끼 길막한 새끼네요 그 고상에서 나대는 새끼인데 자 일단은 끄겠습니다 자 꼬리스마스님 자 다시 다시 교환주세요 캐시 교환 걸고 끄지 마세요 끌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탈고리 자 탈고리 스포실라이 올려봐라 존슨 특권은 없다 자 우리 꼬리스마스님 아 훌라훌라 깃털장식 좋아요 좋습니다 자 얼만가요 자 얼만가요 그 님 님 제가 알기로 그 채팅왕 아니십니까 이게 무슨 6억이야 뭔 헛소리하고 있어 그 옛날에 입 잘 터는 애 아님 6 오케이 6천만원 네 자 다음분 저분 일단은 싸게 팔아주셨네요 저분이 입 잘 터는 분인데 아 그건 꼬리수 마스 임 아 임까지 붙었나 아 그러네 님 돈 좀 주세요 자 잠시만요 지금 야 지금 이게 좀 거짓들이 많아가지고 자 손모거지님 자 손모거지님 하지마요 제발 제발 특대는 없는데 자 캐교 부탁드립니다 자 손모거지야 너 없잖아 팡이존슨 구원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친구에게 영상편지 써도 되나요 아 그럼요 예 우리 팡이존슨 구원이 그 영상편지 하나만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걸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방송 잘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올려주세요 저도 알아요 박희수님 뭐야 아이템도 없으면서 그 안에 왜 걸어 네 유신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틀 때 없을걸 네 올려주세요 파인님 혹시 레드라벨도 어 그럼요 레드라벨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레드라벨 가능해요 레드라벨도 다 삽니다 전부 다 삽니다 자 레드라벨도 가능합니다 호이포이 모자는 비싼건데 니마 이건 돌리는 용이 아니라 비싼거에요 이거 4억 이상임 최소가 4억 그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4억짜리에요 네 다른 레드라벨이 말고 호이포이는 이거 이뻐가지고 4억이 팔려요 네 팡인님 방송 잘 보고 있어서 조금 흥정이섭 할테니 그럼 얼마를 파실건데요 조금 흥정이섭 하신다고 하는데 3억이요 음 그 근데 저는 솔직히 코디같은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다른사람은 다른사람이 다 살텐데 그거 되게 3억이면 싸다 아 나 시발이 누구십니까 자 길상용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모욕을 지금 방송하면서요 지금 한 1만 3천 7백 20번째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그냥 한심해 보입니다 하지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야마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존나 못생겼네요 니도 마찬가지예요 사돈단 말하고 있네 휘방새가 기분 나쁘네요 이거는 아씨 아니 지가 캐릭터가 이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자 미니님 안녕하세요 아유 얼마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보십니까 스페셜 레벨 아이 부엉이 쳐도 8천 이런거 많아요 니마 8천 이런거 많습니다 8천 5백 그래 해줄게 하와이언 커플 부엉이 쳐도 다 있어 보여줄게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장사하는게 아니라 8천 8천 8백이 최소화하긴 한데 8천 때 많아요 자 다음 분 아니 사실이 아니라 아니 진짜예요 오늘이 오늘 없는거에요 오늘이 아니 진짜 오늘이 없는거고 원래는 있었어 아 시발 짠게다 아 더러운 새끼 저런 애들이 해킹범이에요 조심하세요 자 우리 잔디머리님 안녕하세요 진짜 잔디머리네요 진짜 잔디머리입니다 형 저 블랙좀 풀어줘요 1억주면 자 블랙 블랙 풀어주는데 1억입니다 블랙 안당하게 조심하세요 맞아요 저 나쁜 사람이에요 자 다음 분 자 우리 곰팡제님 안녕하십니까 자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세요 아 개새끼 누구십니까 진짜 후하유 고만좀 해라 아니 사이코들이 많아요 아니 딱밖에 없잖아 이 새끼는 자 롬샤님 자 롬샤님 아야라라 샤넬캐샤넬캐샤넬캐샤넬캐샤넬캐샤넬캐새끼드리 자 우리 돈좀도 그지다님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방송이냐고요 마스터라벨 졸라 많이 만들기 방송입니다 스페셜라벨 싸그리 사서 이 프리미엄 마스피스를 굉장히 많이 돌릴 겁니다 형 더름이 아니라 기부를 하려 왔습니다 아우 그래요 아이디는 돈좀도 그지다 아 돈좀도 그지다 오오 그지가 아니시네 아이디 베끄셔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웨이브 접으시기에요 아우 아쉽네요 웨이블이 왜 접어 아우 웨이블이 접으시네 아우 접지마 접지마시지 퀴플 가능하죠 아이디 뭔데요 그럼 가능하죠 TKDQJA98요 자 기다려보세요 퀴플 가능하지 7일짜리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가능합니다 기표드릴 수 있죠 네 네 자 새벽시 고맙겠습니다 자 기표드렸어요 아우 메노 좋아 돈이 많이 있네 아우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역시 신용인이야 내방 시청자분들은 착하죠 자 우리 댄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캐시 1200원 이하로 암거나 사드릴게요 원하는 거 네 죄송한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2만원 생기시면 말씀해주세요 자 우리 미스터 기억나니님 안녕하십니까 자 올려주세요 자 스페셜라벨 레드라벨 레드라벨 전부 다 삽니다 야 69원 고마워요 자 우리 후디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기 선물 드리러 아유 멋속 선물해주신대 본캐로 쓰셈 야 뭐를 선물해준다는거야 마네킹? 이거 얼마짜리냐 플라이 하이님 팽걸이값 합니다 이거 이거 캐시 얼마짜리임 2만원이요? 확인 눌러보셈 진짜 주는건가 본캐로 받을텐데 아니 오키 본캐로 받을텐데 아 따따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어팬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따따님 안녕하세요 예 따따님이시구나 닉네임이 후다우라서요 뭔가 어그로꾼인줄 알았어요 자 쓰레기 좀 하셨습니다 아 후디오구나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시력이 안좋아가지고 그 따따님 그러면은 이따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아 개새끼 누구십니까 저거 아니 누구십니까 저거 어제 누가 누가 시작했더라 저거 졸라라 랜드네 아 딱 봐도 이거 어그로꾼 자 우리 팬가입 아네오님 안녕하십니까 형 별풀 여러분 근데 따따님이 저랑 실제로 모텔 도왔어요 예 따따님이 남성분이신데 옛날에 그 정모 때 예 그때 예 정모 때 남자끼리 남자끼리 정보를 한적 있거든 그때 방잡아서 잤어요 근데 진짜 술 존나 많이 먹었어요 그때 팬가입 아네오님 별풍 10개 쏠게요 아유 열개나 돈이랑 받고자구 백만원만 주세요 자 뭐 배풍을 10개 쏘면은 어 백만원 주 백만원만 주세요 자 진짜 10개 쏘는지 볼게요 나와같은 인생님 어우 팬가입 감사합니다 진짜 쏘시네 돈 안줘야지 하라라라라라 아 자 자 자 타잇 아, 장난이고요. 자, 기다려봐. 어? 저, 나와 같은 인생님 나갔어? 아, 저, 나와 같은 인생님 아이디 뭐였죠? 야, 그분 아이디 뭐야? 손들어봐요. 야, 좋됐다, 좋됐다. 야, 장난친건데 아이디를 까먹었어. 어떡해? 야, 그분 아이디 뭐였지? 아, 팬가입 아래요님. 장난이에요. 아, 장난이지. 자, 천만원 드릴게요. 물약값 때문에 필요한거지? 드릴게요. 자, 다음분. 자, 우리 도두한승겔이님.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스페셜라멜 올려주세요. 자, 스페셜라멜 올려주세요. 생수... 아, 닉네임 왜 저러냐? 저기, 죄송한데 이런 닉네임 좀 그만하세요. 아, 색보자님. 아무튼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누구십니까? 또 나오네, 저거. 아, 누구십니까? 좀 그만하라. 얘들아. 어, 꼬리스마스님. 또 왔다. 저기, 그 호이포이 모자거든. 저거, 히뻐. 그린파이님 팬가입. 유년시크림 팬가입. 고맙습니다. 어, 굉장히 많아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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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덥다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1억 5천. 오케이. 우리 바람잡이 소식님. 우리 35개로 팬가입. 우리 찬이다연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존나 덥다님. 서포트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기존슨 탈고리. 반갑다.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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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어, 이거 오랜만에 보네. 자, 얼마? US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가입 환영해요. 1억. 오, 괜찮아. 1억이면은. 그래, 쓰고. 자, 다음분. 여러분, 마스터라벨 사시는 분들 제가 다 팔 테니까 저한테 연락주세요. 판기형 사실 잘생김. 아유, 고맙다. 그래, 그래. 사실 잘생김이 아니고 사실은 빼줄래? 자. 자, 다음분 쾌규 받겠습니다. 자, 번호복이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분 딱 봐도 없게 생겼습니다. 삥삥. 삥삥. 사랑해. 저까른 소리하네. 쪽, 쪽, 쪽지라를 하고 있네요. 입냄새나요. 자, 감귤맛 지우개님 안녕하세요. 자, 올려주세요. 아, 이거는 일반교 아니잖아. 쾌규 거세요, 쾌규. 자, 우리 빡빡이 유홍님 안녕하세요. 보셨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네네. 형, 빡빡이로서 키피쓰는개꿈님 평가에 감사합니다. 먼저 무난 인사드리려고요. 아, 됐어요. 안 받아요. 자, 잠시만요. 다음분. 팡이니하오마님. 우리 뽕따루 뿡뽕님 한계선물 고맙습니다. 니하오마. 뭐, 개소리야 저 새끼는. 아, 이게 그 방송을 하다보면은 진짜 미친놈들이 많다는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선복국님 안녕하세요. 자, 올려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려주세요. 스페셜라벨. 스페셜라벨 지금 다섯 개 모았습니다. 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올려주세요. 네. 강예효자님 한계선물 고맙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어, 꼬리스마스님. 어, 이분 스페셜라벨 얼마나 많으면은 계속까지 오는거야? 어, 금방 많아요, 이분. 워우. 워. 얼마? 은하시님 팽고. 이야, 졸라많으신데 이분? 야, 얼마나 현질을 해봤으면은. 잠깐만, 졸라많으시네. 2억 5천. 이분 계속 현질해요? 우와, 일단은 가격도 되게 저렴해. 오, 괜찮은 가격이 주시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뭐, 미하오? 자, 아무튼 이상한 어드로 썼는데. 자, 다음분 키워로 주십시오. 귀여워 현미니님. 자, 스페셜라벨 팔아주세요. 자, 여러분 마스터라벨을 정말 많이 만들고 싶은데 마스터라벨 장사하려고. 아까 300만원 사기 먹었으니까. 소울벨어새 판다고 홍보해줘, 형. 그날 300만원 내가 줄게요. 홍보값은 1억입니다. 자, 다음분. 자, 우리 이스라엘님 안녕하세요. 자, 올려주세요. 자, 서류 좀 받았습니다. 자, 방금붙음, 방금붙음 틀어달라고? 안녕하세요. 저, 올려주세요. 이수와임님이 뱀의 1위세요. 아, 그래요? 아, 포니 3세 팔아요. 예, 팝니다. 저, 포니... 글러브... 아, 잠시... 잠시... AR... 아, 잠시... 자, 잠시... 윙슈즈... 글러브요? 아, 그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포니 글러브. 아, 글러브랑 신발? 신발은 있나, 내가? 없을걸요? 고상에 오는 적 없는데 일단은, 일단, 일단... 어... 글러브 제시하세요. 네, 그거는... 이따가 찾아볼게요. 일단은 찾아보대니까 글러브 제시. 6억밖에 안해요? 이거 이벤 끝나서 더 할텐데? 여러분, 이벤 끝난 텐데 이거 더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트 효과하려고? 이거 6억밖에... 아니... 아닌데? 네, 시간날 때 연락드릴까요? 아, 일단 알겠어요. 시세 제가 알아볼게요. 아니야, 6억은... 아... 이게... 구할 수가 없는 템이라...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니에요. 그래도... 저렇게... 저렇게 싸진 않아. 10억은 넘을걸? 내가 알기론 그래요. 진짜로. 아, 능... 아,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진짜로... 저게 그 세트 효과하면 라이딩 효과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가격 알아봐야 되겠... 오우... 1억 1천만원... 좋은 부분이에요. 큐표? 너는 선물입니다. 아이디부터 어그로요. 아, 능력이 있음. 아, 능력이 있음. 아, 능력이 있음. 아, 능력이 있음. 선물입니다. 큐표 받고 질거 압니다. 저... 저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선물입니다. 아니, 선물이에요. 오케이, 선물해드림. 아이디래. 아, 저 선물해줄게. 아니, 아이디만. 로그인 아이디. 아, 저거라고?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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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물. 아니, 선물. 어차피 사실거면 선물하시라고요. 큐표 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질거 알아요? 이거 선물입니다. 아, 이 새끼 먹고 짤라고 그랬어요. 희귀품으로 바뀌었어, 갑자기. 이름이. 그치, 얘들아. 저 새끼 딱 봐도 지금 이... 딱 봐도 저 새끼 저거 먹고 짤라고, 저거. 이게 무슨 가슴털이 무슨 임마. 슴가털이 무슨 희귀템이야, 임마. 엑셀런트는 아이스크림이 미르비고, 이 새끼야. 벗으려하고 잡혀졌네. 뭐, 누구십니까? 이게 새끼야. 팡이다, 임마. 조각한 새끼야. 자, 잠시만요. 자, 기다려주세요. 아, 내가 드림치고 웃기면 안 되는데, 이거. 좋겠다, 나. 이거,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골콘님. 님 왜 2억 안 줌? 왜 2억을 달래 자꾸, 저 사람은. 나한테 돈 빌린 것도 아닌데. 자, 맹이샤님 안녕하세요. 네, 닿았더니 그거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하려면 몇 개 쓰면 돼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만 개 이상. 수고하세요. 자, 창조업자들,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자, 잠깐만요. 저, 골콘이 아니에요. 아, 저 분 진짜 골콘님이 아니고, 사칭이에요, 사칭. 캐릭터가 똑같이 한 거예요, 아이디랑 비슷하게. 열혈 편하면, 네? 열혈 하신다고요? 방송 탐방 중이요? 야, 이분이 열혈 편 하신다는데? 내일모레? 아... 그, 제가 이런 걸 들었을 때 열혈 편을 진짜 다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뭐, 내일모레 열혈을 다시겠다는 우리 방송 탐방 중님. 과연... 자, 우리 차수관님. 안녕하세요. 니마야 죄송한데... 죄송함... 돈... 에... 죄송할 짓을... 안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불쌍한 얘기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죄송할 짓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추천 고맙습니다. 우리 추천 1200개면 눌러주시면 만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꼬리스마스님 또 오셨다. 이분 존댑니다. 지금... 넷... 넷칸 있는데... 넷칸보다 더 많아요? 야, 이분 개쩌시네. 오케이, 다시 캐교 드릴게요. 이거 얼마? 야, 이분 존나 많다, 이분. 이분 지르시네, 이분이. 야, 이분 존나 많으시네. 이거 얼마예요? 뭐야? 아, 이분 그... 존나 많이 지르셨나 본데? 35,000이요? 대충 계산하시면 돼요. 자, 꼬리스마스님, 꼬리스님, 잠깐만요. 야, 저분 진짜 개많으신데? 야, 저분 진짜 많으신데? 이거... 꼬리스마스님을 위해서... 장비를... 한 칸 늘리겠습니다. 자... 꼬리스마스... 마스... 아이디어 뭐였더라? 꼬리스님, 채팅 한 번만 해주세요. 캐시 교환... 꼬리스마스... 꼬리스... 마스... 꾸... 꼬리... 스... 마스... 캐시 교환... 꼬리스마스... 아, 꼬리스마스구나. 닉네임 존나 어렵네. 마네킹 27개나 왜 있어요? 와, 이분 진짜 많으시다. 진짜 와, 대박이다. 여러분들, 스페셜 라벨 안 사도 됩니다. 이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없나요? 아, 창고에 있어요? 어, 다행이네요. 아, 이미 만들... 나 장비창 왜 늘렸니? 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거 뭐 창고 개리기인데 아... 이거 얼만가요? 아, 2억이요? 네. 장비창 왜 늘렸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괜찮아요. 자, 마스터 라벨이 떠줘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마스터 라벨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스터 라벨 띄우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레츠고! 자, 여러분들, 뭐부터 지를까요? 음, 무기를 할까요? 무기. 무기가... 무기할까요? 무기? 무기? 자, 무기부터 할까요? 그래요. 무기 없으니까 무기하죠. 자, 저... 한벌 옷을 재료로 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추천 안 하신 분들 우리 만 개까지 10, 90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유, 만 개 찍기 쉬워요. 아,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아유, 만 100개 쉽고요. 만 200개 쉽고요. 네, 만 300개 쉬워요. 만 400개 쉬워요. 예, 좋아요, 좋아요. 만 500개 좋습니다. 쉽습니다. 쉬워요, 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만 500개만 딱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방송국에 들어가시면은 자, 아래로 들어보시면은 제 유일한 스폰이 딱 한 개 있는데 팡이도 샀다 팡이가 추천하는 최저가 컴퓨터 준시스템 여러분들 이 배너를 누르시면은 준시스템 카페로 이동이 되는데 컴퓨터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예, 컴퓨터 필요하신 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 준시스템이 조, 컴퓨터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야동이 제일 선명하고요. 이거는 소문이긴 한데 그 진짜로 준시스템 과장님이 내방송에 들어와서 매니저인 상태로 채팅창으로 어그로 끈건지는 모르겠는데 야동 원하시면 넣어준댑니다. 야동 원하시면 넣어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건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고 요거 진짜로 예, 준시스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 갑니다. 첫 번째 야, 맑은 날 무지개 이거 이대로 팔아도 비싼 거예요? 아니면 돌려야 됩니까? 이거 이뻐요? 별로 안 이쁘나? 이거 이쁩니까, 여러분들? 이거 돌려야되는 거야? 아, 별로야? 들려야돼? 예, 돌릴게요. 자, 레드라벨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마스터 짤! 아, 블랙라벨이야. 실로폰 멜로디. 야, 이거 뭐냐? 이거 처음 보내건들? 아, 망했어. 아, 일단 첫 번째 망했지만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재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 편하게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자, 망토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망토 갑니다. 갑니다. 헛! 레드라벨입니다. 팡팡폭죽인데요. 요거 무기 이쁜가요? 아, 망토네요. 이거 이뻐요? 돌려야 되는 겁니까? 돌려? 아, 돌려야 되는 겁니까? 젠장. 아, 이뻐요? 아, 저거 비싸요? 아, 진짜요? 어, 이... 어우... 이... 1억 8... 천... 정도 하네요. 1억 8천? 1억 8천 정도 하는데 그냥 돌려야지. 남자는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그냥 딱 돌리면 마스터 라 벨이 딱 뜨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파기클라스 아니겠습니까 옵션 야 힘이랑 럭 좋아 군대 3개월 음 괜찮아 그래도 야 그래도 이거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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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걸 잘한거에요 돌린게 잘한거고 충분히 비싼거기 때문에 정로가 캐시 남은거 아 정로가 잠깐만 그냥 형이 충전할게 이게 지금 저게 많이 없어가지고 잠깐 충전 잠깐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할게요 충전 아시겠죠 충전하는거 뭐 오래 안걸리니까 잠깐만요 아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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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 충전해야지 야 근데 지금 이거 이득이에요 여러분 이득인거 알아요 이거 이득이에요 개이득인데 잘나온거라서 지금 이득이에요 나 지금 이득 어 이거는 적자 아니야 이거는 적자 방송이 아니야 어 나름 잘나왔어 원래 마스터레벨이 그렇게 잘나오는건 아닌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득입니다 진짜로 잠시만요 그 마스터피스를 더 사야되서요 자 새로우신 파였습니다 이득이에요 이득 야 요정도면은 개이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진짜요 요정도는 괜찮아요 3만원 충전했죠 지금 3만원 충전했는데 요정도면 개이득이에요 진짜로 에밴팡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프리미엄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자 10개짜리를 딱 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이거 좀 운 좋은데요 자 오늘 마스터 좀 잘 떠줄거 같아요 예 이 정도면 괜찮고 전신호씨 없죠 자 전신호 한번 띄워볼까요 자 전신호 갑니다 전신호 갑니다 갑니다 잇! 호이포이 티셔츠 이거 잘 팔리지 않아요? 호이포이 세트가 내가 알기론 비싼걸로 알고 있어요 아 티셔츠는 구조요? 아 모자만 인기만큼 티셔츠는 별로야? 아 티셔츠는 싸요? 누구말이 맞는거야? 호이포이 티셔츠 호이포이 티셔츠 이거 왜 이렇게 낀 거를 몰라서 혹시 이거 끼신 어 물량 없는데? 이거 끼신 분들 있습니까 지금? 끼신 분들 끼신 분들 이거 끼신 분들 있습니까 끼신 분들? 끼신 분들 끼신 분들 아 호이포는 모자만 비싸요? 아 모자만 비싸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모자 말고 쓰레기야? 아 모자는 좀 많이 비싸거든요 괜찮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음 자 그러면 아 괜찮아요 그러면은 질러보죠 으악! 아하씨 뭐야 하늘 소풍 야 진짜 겁나 거지 같은 거 나왔어요 자 이제 모자 한번 질러볼게요 자 모자 갑니다 모자 아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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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무기 자 무기 갑니다 자 스페셜 레벨 80 분들 말씀해 주시구요 아 말씀해 주시구요 자 무기 갑니다 5 4 자 3 2 1 갑니다 질러! 아우 이걸 반짝반짝 친구들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별로에요 별로고 이거 찔러야되요 네 찔러야되고 짤러! 어어 무기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공격력 30 마력 30이 둘 다 달려있고 기간이 높으면은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자 옵션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공개합니다 옵션 공개합니다 와 지금 새벽 9신데 시청자 와 6300분이나 아헉! 030 마 30 아 근데 3개월입니다 그래도 야 그래도 030 마 30이 붙었기 때문에 뭐 3개월이어도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아 3개월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기간이 0그랬긴 했는데 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지금 마스터라벨이 되게 많아요 아 굉장히 많이 띄운 부분이긴 한데 아 이거 뭔가 좀 아쉽긴해요 자 스페셜 라벨 파시는 분 연락국 좀 주세요 자 모자 갑니다 이번엔 모자 한번 띄워볼게요 모자 갑니다 호이포이 모자 나와도 괜찮거든요 아유 은호화모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기간 연구는 없습니다 연구있으면 진짜 비쌀걸 핫! 아 아 좋아요 마스터드와 붉은 황혼 나왔습니다 자 공격력 마력도 공개하.. 아 힘 럭 백스 다 붙어있으면 최고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갑니다 어허허허 힘 럭 백스입니다 3개월짜리지만 그래도 힘든 럭입니다 요거 좋아요 일단 인트 빼고 전부 다 달려있구요 이거 지금 붉은 황혼 일단은 모자께 나왔는데 뭐 도저 쟤는 뭐 오 좋아요 일단은 아 근데 자꾸 3개월짜리만 나오는게 좀 거슬리긴 하는데 이거를 제가 원래 캐논슈터에 껴어야 됐는데 괜찮아요 뭐 저거 껴봤자 수공 한 2천 정도 더 올라가는데 노버프가 다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 스페셜라벨 질릴게 지금 딱 하나 있거든요 지금 전신옷이 없기 때문에 전신옷을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신옷을 질러볼게요 이번엔 전신옷 갑니다 렛츠고 자 파티프린스 나왔구요 자 스페셜라벨 파시는 분들 개교좀 주세요 아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오늘 한거는 어우 한개 개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상숍자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아유 홀라홀라 펭순이 하나 올라왔구요 자 가격은요 뭐 이게 1억 2천이야 니마 이런거 8천이면 사요 이 진짜 1억 2천이 아니라니까 고상초도 8천이 8천 많다니까요 8천은 많아요 아니 너노 무기여도 진짜 8천이면 사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부엉이까지 쳐야됨 아 진짜 스페셜라벨은 아니야 아니 야 내가 부엉이 기다려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로 보세요 살게요 그 아 저기요 그 아이디 뭐였죠 저기 그 파시는 분 아이디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지금 아 상숍자들님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거 2억 5천 저가격 아닙니다 저가격 아니고 원래 더 싼데 저 고상에 올린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1억 2천이면 사요 예 네 자 잠시만요 1억 2천 예예예 자 수고하시구요 감사합니다 무기 하나 좋은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룩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 비싸니까 안 팔리는거지 원래 무기 1억 2천이면 사지 할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물량값 좀 주세요 제 꿈이 요리사인데 돈이 없어서 요리를 못하고 있어요 50만원이면은 넉넉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예 정말 예 수고하세요 예 정성룩 노담님 자 개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발 야 나 진짜 팡이라고 인마 팡이 인마 새끼야 자꾸 누구냐고 씨 애새끼들이 왜 누구냐고 물어봐 자 팡이 고안 성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닉네임이 좀 그렇는데 팡이 고안 성기입니다 팡이 존슨도 아니고 스읍 스읍 폭염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아주 돈 없는 이유가 가지가지 해요 가지가지 합니다 자 카이리 폭염 수술을 보통 부모님 해주시지 않아요? 팡팡이 요옹님 팡팡이 요옹님 네네 형 저랑 돈 걸고 네 드림넥이에요 그럴까요? 얼마 걸건데요 얼마 걸건데요 제가 거지라 천만원빵으로 오케이 자 님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시청.. 시청자를 대다수로 웃기는 사람 먼저 하기로 뭐 대단수로 웃긴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예 자 일단 뭐 자기가 웃긴다고 하는데 자 뭐 자기가 웃긴다고는 해요 지금 왼쪽에서 하는 게임은 뭔데요? 뭔데요? 워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족하는 소리하네 씨바 아유 엄마가 흑인이면 엠블렉 개새끼야 어이 하늘소풍 S 스페셜 라벨이네 얼마입까 155,000? 어휴 예예 럭유 이뻐님 우리 세계로 펭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럭유 이뻐님 우리 벌써 두개 감사합니다 크흐 크흐 키퓨 얼마줍니까? 아 키퓨랑 교환하자는겁니까? 자 일수를 말씀해 보세요 예 일.. 일수를 말씀해 보세요 뭐 며칠.. 며칠이요? 예 자 일수 말씀해 보세요 저 며칠이 정도? 예 근데 이게 키퓨가요 유효기간이 있어서 한달이 최고인데 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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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입니다 TKD DELF 0828 네네 잠시만요 아 여기 진짜 드려야지 진짜 드려야죠 예 지금 장난이 아니고 진짜 드릴게요 퀴표 선물 보내기 근데 퀴표 이거 초콜릿으로 하는건데 아 근데 이거 보내기가 졸라 헷갈리네요 이렇게 다섯번 보내야 돼 이거 완전 기시하는데 잠깐만 아 다섯번 아 세번 보내달라 하셨죠 근데 네번 보내드릴게요 한달이면은 네번이라 이게 아마 네번인가 유효기간 때문에 네번밖에 안될걸요 제가 기억이 안나요 자 세번째 네번이 아마 맥시멈일거에요 그 다섯번째꺼는 못쓰고 사라질걸 내가 이거 유효기간이 기억이 안나가지고 네번이 최대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 일단은 드렸습니다 퀴표마다 틀려요 저 퀴표 진짜 많은데 나는 퀴표가 남아 돌아요 왜 이게 BJ란 이유도 있구요 네 아이템정보 퀴표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365일 이용권을 쓰고 있는데 자 일단은 선물 받은 내역입니다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나는 퀴표가 정말 남아 도는 사람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도대체 이거를 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심심해서 주신거 같은데 난 저거 봤어 형 돈이 없어서 이정도만 퀴표 며칠입니까 예 고정도는 아 줘도 안봤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빨파기 이용님 안녕하세요 아 이 사람 아까 재미없던 사람이지 아 뭐 드립이야 자 리아님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올려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 메이플스토리 방송 존나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뭐 이렇게 다른 게임 할때는 드립이 덜한데 메이플만 하면은 왜 드립이 살아나지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메이플 오래해서 그런가 리아님 안녕하세요 아 그 돈달라 그러시는데 아이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돈을 한명주게 되면은 다 돈달라 그래서 이게 방송 진행이 안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려보세요 어우 이분 있으시네 또 1억 2천 이거에요 예 그래요 1억 2천 수고하시구요 자 다음분 소마지룡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도적이다 아 축하드려요 저는 키노슈터인데 예 즐겁게 하세요 자 다음분 자 HP 연필까기님 예 안녕하세요 키페점님 쪽으로 5개 감사합니다 네 저 탓다님 이거 매니저가 안올라가요 내가 진짜 어 지금 된다 아까는 안됐어요 탓다님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모바일 유저래요 자꾸 모바일 아닌거 같은데 모바일이래 오빠 사랑하는데 키페 7일치만 주세요 교탈치킨님 두개 감사합니다 교탈치킨이나 드세요 자 저런 분들은 다 남자거든요 예 보츠들이에요 교탈치킨님 한개도 감사합니다 아유 크리스마스님 팔로우셨네 우리 벤지노님 우리 두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유 교탈치킨님께서 우리 벽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교탈치킨님 아우 100개 아 너무 고마워요 아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 쓸게요 네 아 그거 주신다고요 아 6천 그 제가 퀵비를 한 명 주게 되면 계속 줘야 되니까 이게 머리가 아파서 아 BJ 카미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자 서류 좀 받았습니다 네 아우 힘들다 힘들다 추천 우리 만천개 다 돼갑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여불팡님 안녕하세요 자 올려주세요 야 마스터라벨 좀만 더 띄우고 녹화를 종료할건데 제가 한 이제 한 20분 이상 더 할거 같아요 팡이오빠 아리님 한개 선물 우리 팬가입 감사하구요 메로우이님 아 팡이오빠 아리님 팬가입이 아니고 메로우이님 팬가입 블랙핸즈님 우리 팬가입 저교수 추가님 팬가입 감사하구요 우리 팡이오빠 아리님은 별부선 백 몇십개 쏜거 기억하고 있어요 아 6천만원 네 지름신요정 6천만원 네네 자 다음분 자 다음분 우리 판넬 백하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똘띠박스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아유 고마워요 제 눈목이 얼마에 파세요 아까 아유 그거 아까 사지 지금 안팔아요 귀찮아요 자 서마지롱님 너 보정인데 어쩌라구요 있는것을 단해해놓아라 조카는 소리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내 말을 무시하냐네 싫어 인마 자 셰키가 무시합니다 다음푼 자 렘필깍기 자다 팡자미씨 저새끼 얼굴로야 경훈기와 AVI 경훈기와 AVI입니다 경훈기와 AVI 저 대학 등록금 내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아유 돈 달라는 이유가 가지각지입니다 대학 등록금 무원님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 아유 턱형 광팬님께서 뵙서 백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잘 쓸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턱형 광팬님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 갤럭시 중이네요 우리 엄마 우리집 쓰레기통에 처박혀있다 뭐 이새끼는 항상 배드립이에요 하아 개주마 근데 형이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진짜 인마 적당히 해라 진짜 개재미없어 진짜 진짜 존나 재미없다니까 뭐 문낭 맨날 엄마 아빠를 찾아 우리 엄마 아빠를 개새끼야 아유씨 자 자 잠시만요 정신 좀 차려라 팡이 니하오마 누구십니까 아 누구십니까 드립 아 갑자기 많이 생겼네요 네 팡자미지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3대장 뭐라는거야 철자구지 코어임트지 팡자미지 중 한명인 팡자미지입니다 닉네임 살래요 아니요 자 다음분 우리 류커팡님 안녕히 계세요 딸기가 도망가면 딸기잼 에 도망가셨네 팡이존슨 댄서님 올려보세요 뭘 다시 줘요 뭘 다시 줘요 내가 기억이 안나는데 아 백만원 다시 달라고요 아 아까 그분이구나 예 수고하세요 아씨 좋댔다 천만원이네 아 그래 천만원 가져요 귀찮네 자 다음분 자 다음분 저분 설계 설계인가 설계를 잘하시네 아 개새끼 이 새끼 졸나 죽이고 싶다 진짜 팡이라고 인마 BJ 팡이 박준호 아 개새끼야 자 다음분 자 얌시님 안녕하십니까 토마토시네요 자 올려주세요 스페셜 로얄허어 쿠폰 저 죄송한데 머리는 밟을 생각이 없습니다 팡이오빠리님 우리 벽수 18개 감사합니다 팡이오빠리 땡큐 18개 땡큐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호박 좀 드십시오 더우면 수박을 먹어야죠 호박 말고 니 얼굴이 호박이에요 자 다음분 자 나쁜데하님 안녕하세요 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근데 내 이름은 지식인의 쳐도 나와요 내 이름은 지식인의 쳐도 나와요 팡이님 드림이 많이 좋아졌네요 저요 아니 똑같은데 옛날에도 이랬는데 아니 왜 오늘 더 살아있는거 같아요 건강이 좋아져서 좀 밝아져서 그런가봐 물약 사려고 그러는데 돈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돈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부터는 많이 달라고 하세요 달라할거면은 예 수고하십시오 연결이니 풍경이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많이 달라고 해요 이형 달라할거 자 아우 바를리니께서 우리 10개로 팽가입 감사합니다 이 팽가입 원행해요 꼬기팡님 안녕하십니까 자 올려주세요 야 이제 스페셜라벨 파는 사람 없는거니 태용꼬북님 우리 팽가입 감사합니다 한글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도영님 우리 2개로 팽가입 감사합니다 형 따라 스카니아에 왔는데 물약값 좀 주시면 안되나요 네 안돼요 지 여러분들 그 원래 제가 그 돈주는건 랜덤이에요 에 그 맨날 계속 주려고 주려고 그러면은 그 시기 힘들어 이 새끼 도적 또 왔네 자 도적 또 왔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죠 알아요 몇번째 말해요 저도 압니다 아님 도적인거 자 덕구온천님 우리 팽가입 감사합니다 계속 도적이네요 지가 알겠다고 몇번을 말해 자 몽불빵님 안녕하세요 에세이 또 짱기 발언합니다 자 디브님 이건 뭐냐 온천에 울라프 의자 교환권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냐 뿅 아이 교불이야 야 교불인줄 알았으면은 이거 여기다 쓰지 말걸 아이고 교불이네 아이 젠장 자 아 지주아님 우리 감사합니다 서포트 가입 감사하고요 블루베리님 팬가입 라벨 외에 사나요님 안개선물 우리 카림님 팬가입 우리 덕구온천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잔디머리님 네 스페셜라벨 없으시죠 끌게요 엔즈카림님 안개선물 고맙습니다 저희 스페셜라벨 진짜 파는 사람 그냥 손들어주세요 내가 캐그를 걸테니까 스페셜라벨 파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돈 좀 많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수고하세요 법본인 명선물 고맙습니다 타이밍 아쉽네요 제가 드릴라 했는데 타이밍이 놓치셨네 아 자 이쯤에서 한번 뛰어볼까요 아 운툴님이 판단한데 운툴님 범벅님 한개선물 감사합니다 운툴님 쾌규 받으시구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원래 롤방송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메이플스토리 BJ인데 메이플스토리 컴백하고 나서 롤을 좀 많이 하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캐논 육성 좀 키울 때까지는 롤을 좀 자제하고 캐논슈터 육성 들어가면은 뭐 방송 메이플 방송 다 끝나고 롤 뒤풀이 그런거 해드릴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요 예 그 이제 저 롤 실력도 되게 많이 늘었고 멘탈도 많이 늘어서 이제 막 남탓 같은거 안해요 예 혜타님 세개로 평가해 감사합니다 실력 정말 많이 늘었어 무기신발 모자 있던거 있어요 다 올려주세요 혜타님 뵙서 두개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 저는 아프리카 5대1 딜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 혜타님 우리 18개 감사합니다 아 저 새끼 시바 갤럭시 줌 자 다음 분 고고짱지우님 스페셜라벨 파시는 분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올려주세요 오빠 나 생리대 좀 사게 돈 좀 줘 그 여성분들 생리대 그 하기스 골드 그 가격 얼마입니까 편의점에서 네 생리대 이름은 잘 몰라서 하기스 골드가 아닌데 그거는 막 그 애기용이고 그 위스퍼 아 위스퍼 4,900원 네 4,900원 예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초심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구걸 방법이 여러개예요 예 나쁜데아님 안녕하십니까 네 올려주세요 예 올려주세요 예 올려주세요 아유 자 이제 그만 그만 자 이제 파는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자 아까 지르던 거 맞아 한 번 질러보죠 맞아 한 번 질러볼게요 핫 으앗 멜로디 소리가 나왔어요 저거 이쁜가 이거 안 이쁜 거는 싸구르 싸구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쁜게 필요한데 지금 무기 핫 요 초록나비 웨어 쿠폰 야 이거 비싸냐 야 이거 그래도 가격 좀 하지 않냐 내가 이거 가격을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근데 오베론 헤어 쿠폰 남자 건데 이거 이거 남자 건데 남자 거 비싸요 오 오 비싼 거예요 오 진짜 비싸요 여러분 피아님이 자 군대를 가신답니다 하 이거 주인공의 왕홀 나왔는데 이거 무기를 따로 파는 것보단 그냥 돌리는 게 낫죠 스페셜라벨 파신다는데 뭐 스페셜라벨이 없는데 오 스페셜라벨 이분 많으시네 진작 파시던가 이거요 진작 파셔야지 진작 야 이분 많으시긴 한데 많으시긴 한데 너무 밑에 거는 비싸게 올렸네 저거는 안사 저거는 안삽니다 아 이거 개 이쁘라고요 이거 주인공의 왕홀 이거 이뻐요 아 비싸요 오 가격 좀 나가네 가격 좀 나가긴 하네 주인공의 왕홀이 가격이 좀 나가긴 하는데 이거 신발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신발 한번 가보죠 아유 재복구도 나왔다 헛 오 당의 신발 초롱당이 나왔습니다 저 일단 마스터 하나 들어왔구요 지금 모자 3개 망토가 일단은 하나 무기가 하나 아 모자가 4개군요 네 모자 4개 지금 이런식으로 뜬 상태인데 보시면은 자 지금 위에 보시면 이 정도인데 지금 제가 이게 전시노소 아직 안 띄웠죠 네 전시노소 지금 안 띄웠는데 잠깐만요 갤럭시 중이 욕하고 있다고요 어디에요 아유 오른쪽에 저런거 무시하면 됩니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무시하세요 나 이제 욕하는거 보이지도 않아 이게 도적 또 왔네요 초롱당이 9억정도요 아 9억정도 한대요 여러분들 9억정도 그 여러분들 내가 궁금한게 있는데 오베론 헤어쿠폰 그 얼마입니까 오베론이 좀 옛날건데 내가 그게 좀 많아요 아 그게 좀 많거든요 오베론 지금 비싸요 그건 부르는게 값이야 아 오베론 싸다고 정확히는 모르세요 98년생 숙하님이 40억 내가 오베론이다 40억이야 40억이라는데 어 45 르디왕님 캐교 드릴게요 여태 캐교를 주셨는데 캐교를 제가 못받았죠 오베론 부엌이 쳐왔는데 안나와있던데요 이게 좀 옛날거라 없더라구요 르디왕님 캐교 드리겠습니다 어 이분은 처음 보는 분이네 이분 캐교 열심히 주셨는데 계속 운 나빠가지고 안됐거든요 파실려고 어 근데 저 삿갓은 뭐에요 삿갓이네 삿갓이에요 삿갓입니다 일단은 삿갓이거든요 그쵸 삿갓이가 얼마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 삿갓이거든요